최근에 성행하는 홀덤펍 같은 사행 게임 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과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홀덤펍 같은 사행 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분야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또 청소년 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정식 발령될 예정입니다.